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벌써 아침 날씨가 상큼합니다. 코끝이 쌍. 이 아이는 큐빅 프로스트 금입니다. 왜 여기에 있냐면 구독자님들 요즘에 무너진다 무너졌다 이런 아이들이 많이 있지요. 아유 걱정하지 말아요. 함나가 무너지는 듯 무너지는 듯 하잖아요. 그러면 짱짱짱짱 갑니다. 자 천천히 저 따라오세요. 짱짱짱. 몇 개인지 쉬어보시라고. 자 이 지금 맨 먼저 보았던 아이가 이 위에서 그러면 살짝이 무름 비슷하게 왔잖아요. 그리고 저는 자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지가 톡 떨어졌어요. 왜 그때 당시에 키핑장을 자주 못 갔기 때문에 어머 지절로 떨어져서 제가 여기다 싹 꽂아놨는데 얘는 이제 뿌리 내렸죠. 안 들리잖아요. 뿌리가 내렸습니다. 큐빅 프로스트 금 요정도 사이즈면 6만원에서 약 8만원 정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얘만 농사 지었으면 영상을 닮지 않습니다. 짱짱짱 따라오실라고. 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 자 여기는 제가 그 금을 맞아요. 종자를 사서 이렇게 많이 늘려 놓았는데 금 말고 이 아이들을 한번 보시라고요. 여기도 애기 뛰었잖아요. 여기도 뛰었잖아요. 여기도 뛰었고 여기도 뛰었고 여기요기요기요기요기 그래서 구독자님들 고목이라도 절대로 버리시면 안됩니다. 고목나무에 뭐가 열려요? 금이 열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여요? 몇 개인지 쉬열라오? 나는 못 쉬어요 못 쉬어요 못 쉬어요 자 여기 꼭지 여기 이 부분이 그러니까 빨리만 발견하면 빨리만 발견하면 세상에 한 아이가 몇십 개요? 2, 30개 정도는 충분히 나한테 보상을 하고도 남습니다. 이 큐빅 프루스터 금은 제가 초창기 유튜버를 할 때에 부천의 구독자님이 저한테 선물했어요. 그 구독자님 기억하죠? 합니다. 우리 집도 놀러와요 구독자님 지금은 소식이 없으나 그때 당시에 열혈 팬 중에 하나셔서 그때 25만원의 영상을 담았는데 영상 계산하시고 다남님 선물입니다. 쑤신 분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활짝 문을 엽니다. 큐빅 프루스터 금 예 떨어진 아이 무름도 절대로 그냥 나무도 버리지 마라 여지없이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는 납니다. 그래도 여지없이 다남다. 여기 목소리 톤은 여전합니다. 퓨베센스이고 제가 1년에 하나씩 만듭니다. 지금 현재 3개 만들었어요. 만으로 3개만 아니 숫자로 자 이 아이는 퓨베센스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분이 조금 달라졌는데 지난번에 구독자님이 뭐라고 저한테 문자 썼냐면 아유 좀 나른 화분 좀 하지 나는 사고 싶어도 화분이 그럴 수 있죠. 취향 성향 다 다르니까 자 오늘은 오늘은 두 가지를 두 가지를 합니다. 그냥 이 아이는 이 아이는 그냥 맛만 봅니다. 공방분 4번이라고 하면 되고 돈은 만원이에요. 아이고 누구 자식이야 반한다 육자식 얘는 연등입니다. 와 오늘 연등이 없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갑니다. 라지아가 또 색다른 느낌이네. 그리고 봐요. 사람이 똑같아도 왜 매일 옷을 갈아입어요? 달라 보이라고 예뻐 보이라고 왜 우리가 거기 가서 사요? 우리 동네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동네에서 싸다 비싸다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집 가까운 데 또 좋은 데가 많건만 꼭 차를 갖고 어디 가요? 큰 데 가서 사요. 왜요? 에이 이뻐 보이라고 내가 자 이런 느낌으로 분을 바꿔보았습니다. 라지아가 여전히 6천원 여전히 6천원 어 화분이야? 어 잠깐만요. 화분이 이뻐떡에 있어야지 짠짠짠짠 4번까지 수제본 4번까지 갖고 제가 그냥 이름이에요. 지금은 물레 누가 돌려요? 안 돌립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물레는 누가 돌려요? 안 돌립니다. 그러나 왜 수제본 내가 편하자고 지은 이름입니다. 수제본 5번 지난번에 소개했던 아는 1번이었잖아요. 자 수제본 5번 10 곱하기 10은 9.5 자 지금부터 종알처럼 갑니다. 라지아가 언제까지? 이렇게 될 때까지 얼마 안 있으면 됩니다. 라지아가 내가 봐 얼마라는 표현이 겨울 첫눈이 두 번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요. 괜찮죠? 자구도 잘 달아요. 입꼬지도 잘 됩니다. 그런 아이들은 가격이 조금 저렴합니다. 3개 3개 나란히 하셔도 됩니다. 화분은 색상은 랜덤입니다. 랜덤입니다. 빨강하고 노랑은 가급적 피할게요. 단함은 좋아하나. 자 수제본 5번에 심어달라. 그러면 라지아가 필요한 다육이 쭉 하시고 8,000원에 해당하는 아이는 제가 3개에 2만원으로 계산을 해드릴게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멀로샤넬 가격 내렸어. 나 그때 12,000원 주고 샀는데 땡. 12,000원짜리하고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디 6,000원에 팔아요? 단함이 비싸요? 땡. 크기가 다르잖아요. 종자포트는 저는 없지만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걸 말하지 싸다 비싸다는 논할 수가 없어요. 1차 선별은 비쌉니다. 이 똑같아도 2차 선별은 조금 저렴이 가격은 자 멀로샤넬 8,000원 3개 하시면 2만원 득템입니다. 이 멀로도 똑같아요. 1개 하시면 8,000원이잖아요. 3개 하면 2만원 그래서 8,000원짜리는 1개로 고르시 나라비 세워서 하시면 제가 정산을 잘 할게요. 아유 이쁘다. 멀로샤넬 그러니까 샴페인하고 또 다른 얼굴이네. 멀로하고 예예 멀로하고 샤넬 백가방이 비쌉니다. 저도 지금 가을 데뷔해서 상품을 만들고 있는데 샤넬 백가방하고 두비부비해서 나온 멀로 샤넬입니다. 짬 괜찮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아이 아유 야가 이쁘어 저기 뭐지 연등 있고 저기 12,000원인데 지금 오늘 상해는 없네요. 얘 누구예요? 아르첼입니다. 아르첼입니다. 이렇게 굳혀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두 개를 이렇게 합식해보았어요. 하나를 하나도 이렇게 그런데 처음에는 지금 오늘 소개하는 분이 크기가 맞아요. 그런데 1년 2년만 지나면 목질이 되고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콩분에 심으시길 바래요. 자 아르첼는 하나에 7,000원이고 3개 하면 2만원인데 섞으셔도 됩니다. 아 퓨베어선스도 그럼 같이 해야 되겠네요. 아우 퓨베어선스는 비싼데 자 이렇게 이렇게 화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짠짠짠짠짠짠짠짠 배수꾸모 확실합니다. 굽다리 확실합니다. 이렇게 약간 정사각형인데 다 다릅니다. 사이즈는 참고사항입니다. 자 제가 내경을 바깥쪽을 쟀습니다. 외경 10 맞죠? 10 맞죠? 안쪽으로 재면 한 8cm도 안되는데 안쪽 재면 안돼요. 우리가 공간을 보기 때문에 화분은 다 외경을 잽니다. 자 괜찮았어요? 아르제? 어휴 어느 분은 이렇게 하세요? 아르제 하나 심어달라 화분은 두개 그냥달라 화분은 무조건 5천원이에요. 자 아르제 제가 3년 묵은 아가 보시겠어요? 지금 이제 빨개지고 있습니다. 아휴 세상에 빨개 살고 얼굴이요? 다남 다남 다육 얼굴이 이만 합니다. 라이프티그라 이 아이는 화분이 너무 크기가 딱 좋아요. 왜 커지니까 라이프티그라 6천원 6천원 그 다음에 퓨베센스 라이프티그라 더가요? 어우 세상에 얘는 하월시아이고 어디서 보니까 내가 18,000원이더만 그래서 크기가 다르겠지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다남 다육이 싸요? 감사합니다.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어요. 왜? 나오는 농장이 다를 수 있고 또 밥이 다를 수 퓨베센스 지난번보다 좋네. 이렇게 퓨베센스 7천원 3개 하시면 2만원 드릴게요. 3개를 합식할 수 있는 아이는 아까 이 아이 이 화분 아이가 뭘 아이야 화분이지 자 이 화분도 아르제 이렇게 이렇게 만원인데 얘는 4번이에요. 잠깐만요. 아유 나 큰일났네 꼬였네. 잠시만요. 잠시 한 벌만요. 이렇게 비좁은 데서는 살림하기가 힘든데 자 지가 언제부터 이 집 살았다고 아유 이상해 이 화분에 퓨베센스 한 3포트 씹으시면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자 3개 하면 2만원 드릴게요. 낱개로 계산하시면 할 수 없어요. 아 분갈이요? 다람다 여기 다 합니다. 나를 3거라도 합니다. 제가 초창기에 어떻게 했어요? 제가 사실은 매장에 오시는 분들은 말씀을 드려요. 참 목소리만 들어도 즐거움 흥이 넘쳐난다. 그래서 듣기만 해도 나도 신이 난다. 그리고 귀가 즐겁다. 이렇게 하시는데 기분이 업된다. 근데 제가 곰곰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초창기에 일주일에 만원 쓰고 2만원 쓰고 하던 시절에 집 앞 저희 회사 앞에 김포 회사 앞에 다육이 가게에서 다육이를 사서 퇴근할 때 어디다나요? 아파트 소화전에다 감춥니다. 그리고 이제 테레비 보는 척 하는데 우리 집 양반이 잠으로 자야 들어가야 내가 분갈이 아이고 저 양반이 안자네 그러면은 아이고 빨리 저 양반이 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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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 양반이 자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분갈이를 합니다. 그래서 분갈이를 막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우리 엄마가 지금 살아계셨더라면 금 얘기 그 얘기 했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날 새가며 공부를 해 취미가 있었으면 어디 갔어요? 거기 갔잖아. 이 얘기는 안 들은 걸로 해요. 어머 나 야 왜 또 이렇게 이쁘냐 아유 아유 또 진짜 금도 물들어 어머 모기가 무나 금이에요 금 그런데 구독자님 저는 또 풍성한 걸 좋아하잖아요. 러우금이 2만원인데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나는 두 개 심어슈 이래 지 거는 풍성하고 내 거는 왜 에이 나는 두 개 돈 더 들었잖아요. 자 분은 똑같이 수제분 5번이고 예 5천원이니까 내가 다육이 쫙 고르고 그 수량에 화분 몇 개 달라 색상을 랜덤입니다. 그러나 붙여졌을 때 아가를 생각하며 색상을 제가 선택을 해드릴게요. 제가 왜 이걸 아이디어를 냈냐면 초보 시절에는 정말로 화분 다육이 고르기 힘들고 화분 맞는 거 고르기 힘듭니다. 아유 야가 오늘 또 왜 이렇게 나를 홀릭하냐 러우금 2만원이요. 러우금 얼굴 하나짜리도 만원에 받았잖아요. 참 우리도 이슈 지금 야가 왜 이렇게 얼굴이 더덕더덕 붙었어요? 철하가 불려서 그래요. 그래서 철하라고 안 합니다. 생얼이고 저는 외소해 보이는 아이 두 아이를 합식했습니다. 그러면 4만원이요? 그리고 화분 하나면 5천원이요? 그래도 제가 겨울 두 번 만나면 뭐라 그래 환상입니다. 러우금 2만원에 화분 5천원 그리고 러우금 두 포트를 2만원짜리 어머 얘 스티커 어디갔어? 잠시만요. 참 뭐 그래도 스티커로 확인사살을 해야지. 여기 있잖아요. 4번이고 12 곱하기 12는 만원이고 야는 만원짜리 야는 5천원짜리 또 어디갔어? 자 비교 갑니다. 하나 둘 셋 찰칵 사진 찍었슈? 아이고 손도 바빠 몸도 바빠 눈도 바빠 귀도 바빠 아유 자 그렇게 살아요. 우리 그렇게 살래요. 자 레드콘 나 진짜 레드콘은 제가 키픽장 시절에 아유 그분들한테 엄청 팔아먹었어요. 조금만 대품되면 막 5만원 10만원 척척 사가요. 외국 상인들이 레드콘 만원이요. 자 그러면 분내 심으면 5천원 추가 15,000원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아이디어는 거실은 에어컨 탯이잖아요. 베란다는 그리고 아니 왜 죽었어 애기들이 세상에 나는 죽은 게 없더만 그래서 잘 기르시라는 기도를 합니다. 제가 냉수는 아니어도 분갈이 하면서 자 구독자님 이쁜아이 받으시고 이쁘게 겨울 두 번 날 때까지 잘 보살펴주세요. 기도합니다. 자 레드콘 가격 만원 야는 좀 에이 버졌잖아요. 그러니까 커보여 작아보여는 한 끗 차이예요. 물을 더 먹은 아이는 커보이고 물빵빵이 조금 얘가 제일 작은 거 골라시오. 층수 봐봐 그런 아이 그런 자 레드콘 만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예쁜 아이 얘 아유 나 오늘 또 얘가 아유 이런 거잖아요. 완전 분홍색이야. 촌 시러워요. 아유 저라 입만 분홍색이야. 자 아유 끝내줍니다. 네 장완의 화제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아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 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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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배송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는 다 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셔서 일구여다라 아홉 열까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 이라고 써있지만 지렁이 응가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폼 안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배양토는 약 20%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의 10가지의 재료를 전부다 뚱뚱뚱뚱뚱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휴가토 산야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끝 더 있어요. 예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휴 비벼 비벼 만듭니다.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김장 비닐 위에 비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기계화가 돼서 비벼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로록 돌려서 쑥쑥이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오늘은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을 금종자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들어서 알죠? 예 2kg 5천원 그 다음에 10kg짜리는 2만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흑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흑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창흑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매우게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kg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칼슘도 먹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짜리 4천원 얘는 석화를 우리 굴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창흑은 1kg에 5천원 네 맞아요. 칼슘 1kg에 4천원 매나 똑같아요. 창흑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다육 킵핑장에 가면 산야초가 가장 좋아. 산야초에 여러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흑이에요. 왜냐면 창흑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배 공개할 수 없어요.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흑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살어 이렇게 하는게 창흑입니다. 창흑의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흑 1kg는 5천원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 금이에요. 얘가 마리아금 인데 대부분의 금을 우리가 구경가면 어머 복토가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볼 자 다육이볼이요. 소자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산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이렇게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 내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볼 소자는 2kg 7,000원 그 다음에 중자는 어디다 쓰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쵸?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쵸?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 이 중자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싸던 고급 고급 창의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 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 보를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 숨쉬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 보를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 씁니다. 그렇죠.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볼 소자 7천원 2키로 다육이볼 중자 2키로 7천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아 그려 이거 뭐요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비타민 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 그래서 6개월 갑니다. 물 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비타민 200g은 300g에 5천원 이죠. 그 다음에 700g 오우 그죠. 두개 사느니 차라리 이거 산 100g이 많네. 700g에 만원 자 이렇게 해서 금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옥의 창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삽목편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부는 일반적인 창과 국민의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심을 때 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금은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 는 2만 4천원 4천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 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한개 말고 하나에 3,400원 이에요. 5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 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휴 그래 다남다육 가면 내가 필요한 거 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호 이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하나에 4천원씩 이에요. 5개 2만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요. 삼목판 삼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그래서 삼목판 52 곱하기 37.5 4천원 이렇게 해서 삼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제가 창읍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은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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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쑥이도 그렇게 좋다더니 창읍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다네 창읍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들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지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읍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소품 소개해드렸습니다.